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란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 YMCA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을 열고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운함 이원철 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서울 YMCA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고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YMCA 조규태 회장은 지금의 120주년을 시작으로 다시 YMCA 운동의 정체성과 이념을 생각하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